소비야 니가 가야해 아 형님 당연히 가죠 소 있는대로 어 소 있는대로 다 당연히 가야지 아 패치노트 없어? 그럼 뭐가 패치된거야? 아 패치 아니라 그냥 점검이야? 아니라 이 싸발 아 그래 그냥 점검이야 안정화 점검이야 그랬구나 여러분들 투표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그 투표 떴는데 가미스트 형이 1위더라구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팬코에서 그거를 봤어요 이번 연도 뭔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좀 삐걱거리면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 어 이게 좀 그렇더라구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게 어떻게 보면 좀 그거라서 음 마지막까지 좀 최선 다할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당분간이라는 말은 안쓸게요 빠르게 멘탈 좀 잡을게요 예 목요일 내일이 이제 멸망전인데 내일 이후로 멘탈 잡아가지고 정상으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단 멸망전 그거 할거고 음 아직도 멘탈이 안잡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빡세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근데 거의 결혼 그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빡세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정리할 것도 것도 좀 많고 이래가지고 음 좀 빡세긴 해요 뭔가 정리할게 굉장히 많아요 차도 돌려줘야되고 뭐도 돌려줘야되고 그 다음에 뭐 명의도 끊어야되고 뭐 그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빡세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목요일 아 금요일 전까지 뭔가 시간이 좀 들쑥날쑥해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맨날 이해해달라는 거 자체도 일단 너무 민폐긴 한데 조금만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 놈의 차는 맨날 없어지냐고요? 아이 이 차 살라고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거 어떤? 카니발 하나 사는 거 어떤? 어차피 나 차 잘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 아이 차 하나 사야겠어 사발 어 아 하나 사야겠어 인정? 형들 진짜로? 아이 기훈이 거 판다는데 기훈이 거 살까 그냥? 어 솔직히 말해서 새 차 살 필요 없이 중고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? 어 기훈이 거 내가 살까 그냥? 어 기훈이 거 사는 거 나쁘지 않아 그냥 근데 또 그거 있음 어차피 최군이 형 옆집으로 가기 때문에 최군이 형 거 카니발 빌려 타면 되거든요? 그래서 뭔가 또 그거 살 필요도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지금 차를 가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어 뭐 나 좀 약간 소욕이 없어졌어 형들 그러니까 내가 말이 왜 이렇게 많냐? 시벌새끼 죄송한데 말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약간 내가 뭘 가지고 싶다 그리고 뭐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? 뭐 사치하고 싶다 이런 게 1도 없어 진짜로 무소욕이 무소욕 아 무소욕인가? 어 진짜로 무소욕 무소욕 아니 근데 이별중후군이 아니라 원래 이별하기 전부터 그랬음 나는 원래 뭔가 어 뭔가 사치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기부하는 것도 좋다고요? 기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부 매달 되고 있어요 정기구원으로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 그런 거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거야 이제 택시 하실때 안됐냐 포터 배자 이제 아 맞어 아 맞네 아빠 택시나 개인 택시나 하나 사드릴까 아버지 저기 그 뭐냐 포터 이제 팔고 개인 택시나 하나 사드릴까 아버지가 제일 소원이 개인 택시 하나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20살 중반 때부터 후반 때까지 딱 10년을 하면 예전에는 개인 택시를 공짜로 줬어요 근데 무사고여야 돼 근데 진짜 리얼 MSG 1도 없고 주자 없고 9년 반째 사고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안에 다 울었어요 진짜요 그거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딱 10년 딱 반개월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9년 반째 딱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집안 난리 났었지 진짜로 그 이후부터 이제 바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냐 제일 상에 들어간 거예요 어 뭔가 다 문턱에서 문제네 라고 하는데 아가리 닥쳐라 나 방송 더 할 거이 전자녁 켜드리겠습니다 전자녁 켜드리겠습니다 전자녁 켜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바꿔겠습니다 몇발의 공급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케인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야 근데 다르킨은 일단 피업하면서 알겠는데 껌쓰는 뭐예요? 아니 껌쓰가 아니라 그 뭐야 그거 아니 그 뭐죠 여러분들? 그 하나 더 다르킨 말고 아 그 암 그 암 그 암은 뭐 하는 거임? 아 극딜 암살자야 아 존나 세지는 거야 그 암은 암살인데 넉가하기 힘들지 몸이 약해서 그치 아 E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아 씨발 무슨 아니 뭐 씨발 뭐 레드를 무슨 아 다 먹으러 와줘 아니 샤크이 개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아 저게 팀인가? 아 샤크 진짜 매너 더럽다 아 근데 솔킬 따면 인정 야 이가 이거 체력도 차네 야 그거 길게 하면 람모스 온다 아니 그거 길게 하면 람모스 오는 거 그거 모르는 건가 돌대가리 여인들인가 야 개 답답하다 와 진짜 나 저런 와 너무 답답한데 야 카이사 야 카이사 지지치잔다 와 저기 사람 새끼냐 아 이거 강타 있어서 레드도 먹을 수 있었죠 솔렉 할 때 제일 진짜 꼴불견인 사람이 15 지지 아 15 고고하자 하는 사람들 진짜 개 역겹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저 챔폭폭 좀 하나 더 늘리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케인 케인 지금 저거 뭐야 다르킨이 개 상이라는데 진짜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두 번째 판 하는 거야 첫 번째 판은 MCK였어요 근데 케인 다음 주에 너프 되겠죠 오늘 너프 된다고 오늘도 패치해 전글 미신에 전글 미신에 재밌던데 다음 주에 패치 내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 꿀 빠르게 케인은 솔렉용이라고 하는데 아니던데 만약에 지금 LCK에 쓰면 나올 만한데 아닌가? 아닌가? 다르킨 채우기가 존나 힘들어서 안 나오려나? 안 싸워주니까 좀 약간 솔랭에서 에코 같은 그런 기분인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그러다가 다 말릴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 채우긴 했거든요 어 이거는 좀 갱강 나온다 가서 야무지게 따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근접챔 때리면은 그게 존나 잘 되나? 그리고 근거리를 빼야 다르킨 스필 기타 그리고 근거리를 빼야 다르킨 스필 기타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다르킨 궁전 부양을 연기 아 씨바 아 이거 왜 안 쓰냐고 가시가시 철집 야 근데 방금 판단 풀 써가지고 진 잡는 판단 별로 안 좋았나? 아니 근데 나 씨바 생각해보니까 그냥 상대팀에서 쉔 있는지도 몰랐어 별로 안 좋았나? 그냥 볼 아 그냥 이 새끼 알리스타 때렸어야 됐나? 근데 쉔 없었으면 괜찮은 판단인 것 같은데 변신전엔 굴대기야 아 근데 변신을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 근데 변신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내 주변에도 내 눈에도 암흑이 가득하고 내 주변에도 내 눈에도 암흑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지핑해주는 힘 그것이 나의 지핑해주는 힘 야 저거 다이브 안되겠지? 그니까 탑갱이나 복갱 위주로 간 이득은 처도 가지마 아 나이스 다이브 뭐 일단 뭐 어 쏘리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용기갱도 여러분들 갱 이에요 제 용기를 얻어서 잡았잖아 그럼 된거야 제 용기를 얻어서 잡았잖아 그러면 된거야 제 용기를 얻어서 잡았잖아 그러면 된거야 아 람머스를 존나게 패야되는데 어 근데 바텀 이정도면 그래도 망한거 치고는 그나마 괜찮다 카타리나 궁 없거든요 야 원래 카타리나 탈론 구조면 누가 이기냐 잘하는 사람이 이기네 이 새끼는 왜 랭가가 쳐 뒤지고 있지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되는데 얘는 쉔 궁까지 탔었는데 CS 차이도 안밀리고 이 새끼가 왜 지고 있는건데 이해를 못하겠네 저거는 아 씨발 끊겼어 개 미친년이다 와 내가 야무지게 먹었다 랭쌤 σω픔은 안됐나? 궁 썼으면 안 됐나? 아니 근데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던지는 정글은 김봉준 재미도 김봉준 역시 대상은 김인진 괜찮아 다른 킴만 되면 돼 기다려봐 바로 갈게 자연스럽게 핑화 정리 자연스럽게 핑화 정리 좋습니다 어 야야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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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야 이거 뭐 평생 때리냐 이거 왜 이렇게 안 죽냐 야 탈론이 카타 못 잡았냐 방금 잘못만 하지 않았냐 야 갈게 야 뭔데 이거 야 뭔데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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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렌가 오지네 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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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두나 게이지가 자동으로 타는 게 아니라 빙을 까야해 아 아 아 아 이거 다리킨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싸워봐 이거 언제 변신하자 12분에 다리킨 변신이면 존나 늦는 거죠 말해봐 아 아 이게 보통 언제 변신 언제 변신 언제 변신아 8분이 국룰이라고 아 진짜 맞아 그정도로 빨리 해 아 응 젊만해서 자태로간다 보지 진짜 뭐 아 아니 넷 나이스 아 autot 이거 뭔데 이거 3분 또 기다려야 돼? 아니 이거 운 힘 그냥? 아 내가 원거리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먹자 너 온 김에 애초에 다르킹 생각이었으면 카빗으로 갔어야지 이거 맞아? 탈루 와야 됨 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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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다르키나는데 또 1분 기다려야 돼? 챔피언 좋은 거 맞냐 이거? 어? 야 진 오면 따자 방소리네 누가 그랬는데 챔피 탓이 아니라 챔피 하는 사람 탓이래 야 여기 누구 있다 카타리가 잡을 수 있으려나? 여기 람버스 어 저거 잡아볼까? 잡을 수 있으려나? 어 왔다 이건 내가 살린 거다 야 이거 집가서 빨리 변신하고 올게 야 집가서 변신하고 올게 야 집가서 변신하고 올게 기다려봐 아 씨발랍들아 진짜 어? 아니 변신하고 쏘렌 쳐야지 옹준 플래티넘 실력인데 팀 때문에 지내 안 돼 아니 변신도 못하고 쏘렌 쳤네 페빈 이건 좀 빡세네 어 어 2002 2002 2002 강머스 2792 vs 무인인천이 레전드들이다 야 이 변신아 야 근데 아까 팀캠할때 케인으로 어떻게 긴거임 여러분들 인정? 아니 케인으로 어떻게 긴거임? 케인으로 딜을 저렇게 넣을거면 접자 어 진짜 어떻게 이긴거임? 아 근데 마조씨가 여러분들 진짜 복맘이긴 해 와 씨X 암음으로 존나 던져주더라 진짜 와 그러니까 전현이 여러분들 진짜 다 극혐인데 제일 극혐인가 뭐라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막 용스틸이나 바론스틸을 오지게 혼자서 하려한단 말이야 그게 제일 극혐이야 진짜야 뭐니야 이씨괄련아 뭐니야 이씨괄련아 뭐지 이새끼? 이새끼 방송 보고있나? 너도 첫판에 오더졌나 하다가 무창나고 은근히 두현이한테 넘기더라 아 족구 씨바나 쏠렝 돌리고 있어요? 야 이 씨발련아라고 카톡 오는데요? 정신같은 느낌 아 이거 케이 뺏어갔어 아 씨X 이거 빙튜브 아니냐 이거? 아 케이 뺏어갔어 아 씨 뭐하냐 아 씨 아 그거 별로 재미없는데 양악이나 해야겠다 아 근데 이건 뭐 씨X 이거 뭔데 이거 아니 3원딜인데 케인이 안티탱커인건 알고있지 탱가면 처맞는다 뭐지 이거 뜨뜨에다가 이지상에다가 다쁘에다가 김성태네 야 다치좀 해라 제발 오마이갓 이걸 한다고? 이걸 한다고? 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병신 같은데 이걸 한다고? 이걸 닦지를 안 한다고? 역시 프리시즌이긴 해 여러분들 저 실버로 떠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? 근데 자르반이라서 양악해보겠음 여러분들 자르반은 개자신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솔랭에서 자르반은 잘 안하는데 한번 해보겠음 이 새끼 여러분들 수학 들었다는 거는 그 안간다는 건데요 맞죠? 야 SKT T1 진 거 이거 누구 거야? 오 SKT1 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거예요? 아 백님 거야? 와 아 근데 왜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지? 감사합니다 야 듀오 할 사람 없냐? 듀오 연승 미션 개꿀있네 야 여기있자 여기있자 여기 박아놨고 족구 두화하려고 카톡한건가 롤이라도 해서 어디냐 전해지마 롤이라도 해서 어디야 사는거 같잖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 야스오 야스오 장막은 3넷대 찍지 장막 개빡치던데 갱갈때마다 야 근데 자르반은 여러분들 이렇게 블루 시작하면 이 다음에 와 뭐야 이 미시가 무슨 황금미시인데 W 찍는게 좋더라 맞죠? Q가 더 좋나? 어 피관리가 이게 더 잘 되는거 같은데 야 갱각이 아무데도 안나온다 오오 야 드레이븐 뜨뜻 뭐야 야 너 조심해라 그 케이도 올거 같은데 아 까비 아 씨발 아 아 이거 너무 싸웠다 아 빼야되는데 아 런해야되는데 씨발 싸웠네 아 너무하시는데 더병신인데 이건 아 너무 무리했다 어 지금 피관리가 빠졌는데 아 바로 가보겠음 기다려봐 야 야 루시아 가지마바 안되네 쏘리 아 이 새끼들이 미쳤나 진짜 씨발 나를 뭘로벌어 아 아 이거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아 제발 제발 아 후 야 다르킨 벌써 저기 갔어? 와 이거 안 먹고 간거야? 저 죽었다 나이스 야스오 죽었다 이러면 이득 그리고 이 새끼 무조건 여기 있거든요 어 짓같네 이러면 개꿀 나 이거 그 천원짜리 템 이거 존나 잘 죽인다 야 야스오는 6렙 이후에 가자 안되겠다 베인이 갱호흥이 좋은 편이 아니야 아르킨 저기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먹자 도와줘 도와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도와줘 도와줘 요건 하나도 안 뺏길 자신이다 480 480 480 480 그리고 이거 먹고 야 베인 블루 줘야 되나? 아 이거 먹고 내가 빨리 6렙 찍어줘 아 이거 먹고 내가 빨리 6렙 찍어줘 선생님 무게트 해주세요 아니 야 근데 아씨 바텀이 좀 다 잡았다 얜 언제 왔냐? 씨발 와서 킬 야무지게 먹고 가네 와 아 이거 그거구나 야 드레이브 뭐야 언제 왔냐? 오케이 아 궁 안 써도 됐어 야 얘 벌써 변신한거냐 이거 스킨이냐? 야 너 길게 하면 우리 드레이븐 성님 오신다 야 너 길게 하면 우리 드레이븐 성님 오신다 저거 아직 변신 안 된거죠? 야 이거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솔랭은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정글 위치 다 보이게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빙 씨발로만 아 저거 EQ 맞췄으면 아 잡았는데 까비 아 근데 궁 안 썼어야 됐나? 여기 와드 와 이거 어디를 풀어줘야 될까 이거 먹고 바텀 한번 가볼까 궁 47초니까 일단 W는 쓰지 말자고 마나 아껴야 되니까 야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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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시안이 좀 많이 불어난다 형님 형님 같은 사람 때문에 해병대가 욕을 먹는 겁니다 형님 아 씨발 아 아 무슨 에펙이야? 아? 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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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가 아 변신같은 자아인 아 씨 아 씨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뱀.뱀.뱀.ㅏ뱀. 팀차 가긴 했는데 아니야 가 왜 어 야 저 끼가 왜 이렇게 길어? 몰안 오우 오우 와 싸 저마저 빠졌다 병시같은 سX 이거 이득이야 야 부는 지랄 아 민 민 어허허허묘다 와 min 어허허허 minded 다 미친놈이다. 아 시발 레전드 사람들 진짜 아니 그냥 뺏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해 이거 뺏어 시잘에다 빨리 루시안 새끼야 아휴 이거 뺏어야지 여러분들 야 그래도 드레이븐이 치긴 했다 야 그래도 드레이븐이 잘 컸어 아휴 나게 드레이븐이 형이 나중에 다 해줄거야? 아 존나 잘 컸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이스 저거 잡아라 안 돼? 그럼 내가 아 깜해 저거 잡아 잡았다 나이스 아 이큐가 안 맞았네 아 깜기 야 이거 근데 불킬 가는 게 좋나? 이 이후에? 야 근데 뭐 이거 계속 싸우니 이거 칼갈함이냐 이거 지금 16분인데 이거 계속 싸우네 이게 킬수 야무지네 원래 그 암은 템을 드락살을 가라는 건가? 깔깔깔까? 근데 나 어느정도 뒤도 나오고 싶은데 근데 이러면 너무 뒤롭지 않아요? 불킬 안가면? 나 배부대 아 드레이브 죽었다 아 씨 오 나이스 불을 줬구나 나이스 베인이 씨발 땄다 와 아트록스도 진짜 중요해 진짜다 루시아인데 아트록스 싸움이야 진짜 오 오 텔 와 와 드분형 미쳤다 진짜 와 드분형 개세다 진짜 야 이거 전력먹자 이 전력먹고 페인 조심하고 끌리진 않겠지? 와 이걸 푸신다고? 아 근데 저거 이 킬 맞았으면 살렸을 텐데 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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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싸워? 와 지렸고 이 킬 너무 지렸다 와 방금 진짜 잘해 야 여기여기여기 야 이거 내꺼 야 이거 온다 케인 아 이거 좀 봐줄래? 케인 온대 시X 미안해 야 이거 뒤로 돌아서 야 내가 다 했다 싹 다 해 뭐 어쩌다 보니까 궁이 뭐 무창나긴 했는데 어 안 통하지 야 그만 좀 싸워라 야 나 집값다 올게 그만 써 그만 써 야 이번 초식의 어그로 핑폭으로 그냥 끝내보자 이번 한타 내가 오지게 잘 걸어볼게 진짜로 가 보자 초식의 어그로 핑폭으로 그냥 죽여버릴게 뭔데 무식의 어그로 핑폭 간다 근데 너희들 짓 갔다 와야 돼 너희들 짓 갔다 와 짓 갔다 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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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어디서 아잉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뭔데 가자 무식의 어그로 핑폭 간다 드레이븐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이러면 더 좋지 와 씨X 족버그다 뭐야 방금 씨X 뭐임 방금 끝나고 있었다 오 나이스 오 뭐야 품삭 뭐야 안 하아 이게 무식의 어그로 핑폭이 있긴 한데 야 다 했다 다 잡아 씨발 어 와 이건 하아 잘한거 같은데 이게 안되네 아 베인이 이거 뒤쪽을 따라갈게 아니라 케인을 베인 미니언 두대 쳤다고요? 진짜요? 부라치지마요 진짜 미니언 두대 쳤어? 3타를 미니언에 꽂았어 그러면? 어? 3타를 미니언에 꽂은거야? 근데 루시아나 니가 이런거 왜 먹는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와 아 3 3원들이니까 이걸 치는게 맞다고 일단 오더 믿어보겠는데 천천히 아저씨 와 4타 겁나 아프다 와 와 와 한타 너무 잘했다 우리팀 한타 너무 잘했다 베인이 다했다 아 근데 이거 좀 쳐줄 수 있나 혹시? 베인? 어 베인아? 아 베인 너무 아쉬운데? 아니 베인 혼자 가서 죽는거 아니지 않음? 아 잘팠는데 왜 가서 죽는거에요? 드레이븐을 좀 지키면서 어? 아 근데 이거 누굴 지켜야 되냐 드레이븐을 지켜야 되냐 베인을 지켜야 되냐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게 영정같은데 가지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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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핑 존나 찍네 와 야야야야 다르키돈다 더 혹은 로그에서 모그가 부서진거에요 딜 누구야 드레이븐 딜이야 이거? 장 Neg Namor 딱 下一 야야 조심해라 조스워랑 다 있음 미니 맵을 보면서 천천히 야야야 이거 싸우면 안된대 이거 베인 없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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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드레이븐 보여줘 여기여기여기 다르킨 아니 뭔데 딜 아니 딜이 왜이러는거야 얘 뭐지 이 새끼가 존나 약한건가 뭐지 타워도 하나 못 밀었냐 그래도 이거 바텀타워 하나 밀긴 했는데 아 이건 좀 아쉬운데 그냥 이 새끼들 그냥 텔도 없는데 이 새끼들 다같이 있지 그냥 먼텐 싸게 이 새끼들 아니 이게 상원들이라가지고 이 새끼들 기동성이 1도 없어 물리지 마세요 야 이거 먹으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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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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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끝까지 가자 난 원딜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야돼 난 수호자인 너 한번만 나대니 너 죽여버린다 끝까지 자 어때 아예 사용먹던거 일단 나 피가 없어서 피읍 좀 하고 오겠어 그런가 빼는게 안됐었나 아 쏘리 아씨 끝낼 수 있었는데 내가 개병신지 됐네 일로오셈 이거 드셈 아 시바 좀 그만 좀 먹어라 겁먹다 미안해요 기창 어어 어아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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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케인아 제복 안 써야겠다 까시가복 가면 진짜 안죽겠지 진짜로 그래도 사용이긴 하거든요 안 통해 야 저거 안 돼? 아 나이스 와 저게 안 죽었어? 야 야 나도 와줘 나도 관심 좀 가져줘 아 나 관심 좀 가져주지 이걸 치고 있네 이 시발 새끼들 와 딜 뭐야 와 3원 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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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 돼 와 디엘 야무지긴 하다 와 이거는 와 미쳤네 아니 데미지가 뭐 저런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? 진짜 와 한절하네 아니 드레이브 데미지가 왜 저러는 거야?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리얼 버스 태운 거 인정? 여러분들? 진짜로? 저 이번판 개잘했음 인정? 만약에 나 없었으면 이기지도 못했음 내가 존나 이니씨 개잘 걸었음 진짜로 아 진짜 물음표 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임 진짜 이게 왜 원딜 들이 진짜 편하게 딜 할 수 있게끔 내가 진짜 개잘 했음 진짜로 진짜로 야 조신하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봐봐 형들 아니 탱인데 야무쳤잖아 진짜 탱인데 딜까지 이렇게 넣었다? 근데 넌 왜 시이벌 탱커를 해도 왜 캣조냐 원딜이랑 같은 선상은 내가지 근데 넌 왜 시이벌 탱커를 해도 왜 캣조냐 원딜이랑 같은 선상은 내가지 아니 이 시벌 년아 아니 이 시벌 년아 이 새끼 게임 중이냐? 이 새끼 게임 중이냐? 이 새끼 게임 중이냐?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서른세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끼 지금 세주안이 하고 있다 저 새끼 지금 세주안이 하고 있다 저 새끼 지금 세주안이 하고 있다 아 근데 나 진짜 세주안이 진짜 솔레에서 못하겠던데 개쉽노잼이라서 인정한데? 아 나 진짜 재미없던데 세주아니는 야 담배 좀 시키라 빅스 뭐야? 이 새키 캐리 중인데? 이러면 아니 C발 욕 존나 보이고 소리 큰가? 미드 커버 가야지 한번 볼게요 개새끼 오 미드 커버 가네 그렇지 W 단셈 와 존나 맛있겠다 맛있냐 맛있냐 오 야 탑이 잘하네 오 뭐야 아트록스 이거 돌아갔는데 와 존나 빡치 오 제라스 무빙보임 와 이거 족구 운다 울어 지금 존나 빡쳤습니다 정글차입니다 자 이거 다이브 치고 있는데 지 혼자 이거 처먹받네 아니 이거 처먹지 말고 카정을 들어가는게 뭐하냐 이 새끼 아니 나 이런게 진짜 싫어 솔랭에서 이런거 여러분들 깔끔하게 주면 되는데 이거 도대체 뭐하는거임 이거 인정? 뭔데? 아 지밖에 없는데 이거 왜 가는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거 아 이럴려고 이런거야? 그럼 인정 어 뭐야 이 새끼 다이브했어? 뭐야 이 새끼 멈췄어 아 이 새끼 내가 방풀인중인거 알고 이 씨발 내 방송 들어왔다 이 쓰레기같은 새끼 너 방송 들어왔지 전체차팅으로 처개새끼야 너 너 내가 안다 개새끼야 방풀중이지 어 쓰레기같은 새끼 전체차팅으로 보고있으면 응답해라 이 새끼 탑 따고 나서 반은 어떤지 몰라고 들어간 거임 빼야지 빼야지 너 혼자 저걸 잡을 수 있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이거 뭐하냐 얘 쟤 뭐 또라이 아 영웅병 개 벌렸네 이 새끼 태어나서 동선 한 번 볼게요 여러분들 잡을만 하지 않나 아닌가 풍수샘 제라스 제라스 뿐 없나 바토브로 뛴다 투캠프 살아있으니까 바로 바톰게임 이거 먹지 않고 아 이거 먹으면 되겠다 잡았다 이거 먹고 동선 한 번 본다 과연 이 새끼는 미드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미드에 전령 풀거든 오 간다고 핑 찍었어 오 뭐야 족수하니 오 다 잡았다 아 이거 누가 이기지 올라프가 지나 어 도끼 피했다 오 잡았다 보우 적주원이 베인이 어떻게 온거야? 베인 탤들었네? 어? 카종 야무지인데 적주 MAX 잘하나요 여러분들? 바로 카카하면 인정한다 rixEON 궁 있거든요 궁본다 오오오 qualities 궁! 오 궁까지 와 와 킬양보까지 이러고 또 타죠? 오... 개 깔끔한데? 이런 올라프 울죠 여기 왔는데 투캣도 없죠? 이거 동산 낭비죠? 어 이거 싸울만 한데? 이거 불러서? 싸워라 그냥 빼지 말고 싸우지? 진짜 싸울만한데 레벨 2차이라서 맞죠 여러분들 싸울만한데 이거는 이렐리아가 왜 죽었냐 이거 진짜 죽고 때문에 죽은거 어 근데 이렐리아 오스택 아씨 선열포 진짜 계산기 이거 진짜 죽고 때문에 죽은거 이거 봐줬다 이러면 타텔 없잖아 고열이겠는데 아 야 얘 얘 얘 지금 야 얘 지금 먹을게 없다 와 얘 먹을게 없어 얘 동선 낭비 개했다 이러고 돼도 안되는 따이브 상남자 와 상남자 뭐야 이러면 베인한테 끝나죠 가져갔다 아 게임 부착났어요 부착났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면 좋고 우열하지 이거 지금 정글이 다 먹었어 이거 솔직히 정글차가 아니라 이거 정글이 아니 라이너들이 다 던져줬어 아니 이거 2렙 차이였는데 이러면은 차이 안나죠 오 이거 잡았다 아 아트록스 풀도 빠졌어 와 사람새끼가 아니야 아트록스는 진짜 사람이 아닌거 인정하고 오 큰일납니다 이거 올라포입니다 빼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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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쥬하니 족쥬하니 딴딴하니네요 딴딴하니네요 와 3인공 그럼 다시 여캔 와 족쥬하니 와 족쥬하니 트리플킬 야 족쥬하니 트리플킬 족쥬하니 잘하는데 아 이건 진짜 방금 한타해서 개캐리했어 이거 보면 잘 보셈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3명이서 존나 때렸는데 개딴딴해가지고 군도 지금 안쓰고 있는 상태에서 개딴딴해서 다 버티고 궁까지 쓰고 오오 와 이건 개잘했지 족쥬하니는 자람 스크림에서 유일하게 절하댓 줌바투보다 레벨링 악서강 근데 닌탑이 좋나 아트록스 올라포 자야 근데 오른 마오카이가 CC가 많긴 한데 상관없나 상관없나 아 근데 뭔가 헤르메스 아닌가 인파니까 났나 오호 웜호그 웜호그 오 이거 잡으러 가자고 오오오 각 나왔어요 족쥬하니 일단 숙박 걸렸고 자야부터 자야부터 노리는 판단 휠 빠졌고 이 새끼 뭐하죠 허중지도 자야 자 자야 오오 오그로핑폼 와 와 와 이를리야 미쳤다 와 족쥬하니 W 써주고 못 맞췄고 이타 들어가나 올라포는 밑에 있고 오 나이스 족쥬하니 궁합나 족쥬하니 웜호그라가지고 피 다시 찼어요 텔탔고 어 그래도 잡았고 궁없나 궁 궁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봄 형들 이게 궁이 아 이게 궁이구나 어 힐탔어 이거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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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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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까지 죽음 강타까지 써주고 강타까지 써주고 어 야 전령 친다 이거 가만히 못 놔두지 족쥬하니 성격상 전령 가만히 못 놔둬 이거 바로 팀 찍는다 가자고 준다고? 오케이 이러고 바로 정글링 정글 1렙차 용은 다 뺏겼네 근데 어 오른 박치기 이상한데 봐왔고요 오른 궁 묻혔다 와 오른 궁 끊었고 야 자야 맞췄고 자야? 자야 궁 없거든요 족쥬하니? 족쥬하니 탱커 와 와 족쥬하니 들어가다 아트록스 이기 상타? 족쥬하니 와 족쥬하니 피 찬다 웜업이라서 오 역시 용부터 챙기는 족쥬하니 야 웜업을 피 차는 거 봐 개 역겹다 와 와 이거 W에 그거 다 없어져 정글 1렙차 야 이거를 가네 무즈린이더라 선을 토 씻자 다음에 특별히 써서 그런거 이러고 바로 집 찍는게 아니라 와 레드를 먹는 판단 베인 레드 안줍니다 역시 베인 레드 안줘요 정글링 다 하고 가는 정글이구나 와 이거 집 가면 코어 하나 뜨겠는데 여러분들 이 새끼 돈 얼마 들고있냐 이거 어떻게 보지 여러분들 돈 얼마 들고있냐 돈 얼마 들고있냐 뭐지 또 간다고 또 간다고 OK 맞췄고 W 2타는 못 맞췄고 풀 빠졌어요 오 세쥬하니 궁 야무쳤습니다 이 새끼 돈 2700원 들고있어요 오 얘 풀 없거든요 와 오 족쥬하니 개새끼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족쥬하니 전장의 지배자 올라와서 막아주고 베인 베인 족쥬하니 니 와 성일포시 정말 피차는거 봐 순간 와 이렐리아 왔어요 와 와 이렐리아 궁 지들어 맞았고 2 와 와 이 와 독좋아 아 저거 한번 쓰고 이 해주지 이새끼 존나 칭찬해주니까 개좋아하네 이새끼 신났네 이새끼 돈 얼마들고 있냐 와 4000원? 4000원 왕기 타전까지 야구치로 야 이 정도면 진짜 집 싫어하는 거 아니야? 4100원 들고 있는데? 4300원 와 진짜 극도록 이득충이네 과연 이 새끼 템 사는데 얼마나 걸리지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9 5 9초 10 11 12 13 14 15 15초 오 란두인에다가 거인의 허리띠 같습니다 야 란두인 일시불루 오 베인 텔 탔어요 족쥬안이의 선택은 새끼 베인 텔 타가지고 여기에 왔어 어? 모르겠는데 게임? 뭐야 딜러들 다 없어졌어 1렐 왔다 근데 1렐 도도도 공장 1렐 도도 공장 어? 와 씨마 1렐 뿡 1렐 보여주나 와 아 아 아 베인 이제 왔어요 욕 존나 하고 있겠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? 아니 베인 쓰레기 같은 새끼 텔을 여기다 왜 타는 거야? 올라프 궁 없어요 올라프랑 1대1 영혼의 맞다이 어 잘 빠졌고 워머그 W 2타 도끼 맞고 과연 다 죽이길? 전웠기 아아아아아아아 entend? 족쥬안이 족쥬안이 천운 와 그래도 소프트가 먹어서 다행이다 족쥬안이 천운 아니 선혈때문에 novel 때문에 viент 때문에 이기는 싸운도 졌어 선혈 안썼으면 이겼는데 ivering 와 이거 올라프 살아가면 이거 끔찍한데 이건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잡았죠 이거 궁은 있어요 한 명 끌고 간다 선혈 와 선혈 어 방금 선혈 선혈 입 아니 굶주림 히드라까지 있어서 피차는 거 입 아 근데 이거 못 들어가 이거 이렐리아 들어갈 수 있냐 이거 못 들어가지 이거 지금 원딜 없습니다 일단 마오카이 뻘궁 그리고 북주하니의 선택은 일단 제라스 핏 깎아놓기 천원 먹은 마오카이 못 참는다 일단 오른 궁 난 한놈만 노린다 6호선 메타 서포시랑 오지게 싸우는 중 이 새키 강타를 왜 썼죠 근데 용목 처먹어야 되는데 어 그래도 빨리 도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딜 왔어요 베인 왔어요 이러면 싸울만 하죠 족주하니 궁도 있습니다 이궁 됩니다 이궁 아 Q궁 돼요 Q궁 올라프한테 병신처럼 쓰진 않겠죠 좌야 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뭐 여러필 보이 overlaps 다 왔어요 궁은 올라프한테 처썼 여요 이 würde 이Lee같은 스토레 같은 음랭 아니 이거 하당 아이고 오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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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안돼 올라프야 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와 이거 1L 없었으면 이 게임 졌다 인정는데 어? 방방 디스코 방방 야 근데 1L은 잘하는데요 1L은 뭔가 부캐냄새 나는데 인정? 1L은 잘하는데 뭔가 플레 아니면 다이아 못해? 그래? 너보다 잘하는거 같은데 야 근데 올라프 이렇게 보니까 또 좋다 야 올라프 또 이렇게 보니까 좋네 템을 굶주린 히드라가 진짜 그건가? 핵심템인건가? 뭔가 선혈에다 굶주린거하니까 존나 좋네 피읍이 개석이네 자 일단 족주안이 지금 3코어 나왔습니다 3.5코어 3.8코어 정도 되겠네요 3.8코어 그리고 올라프는 올라프도 3.8코어 둘 다 똑같은데 일단 바로 쳤습니다 과연 족주안이 족주안이의 강타 싸움 딱 볼게요 15대 15 지금 딱 봤거든요 이러면 올라프가 점프타서 궁받고 이 강타 됩니다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어? 일단 이렐리아가 들어가고 족주안이 흐 sy.2 오오 베잉이 먹었어 허허허허허 근데 느려지게 하는 슬로우 효과가 있어서 괜찮긴 해요 워지 풀은 이거? 병신 새낌가? 과연 맞춰서 어! 아깝게 궁에 딱 맞춰서 있으면 가야겠죠? 존나 좋아하네 하하하하 어 일단 속박되긴 했어 아이 근데 웜워그라서 이거 안 돼 아 근데 자야가 그렇게 못하긴 한다 와 역시 남들 다 칠달할 때 혼자서 넥서스 치고 있는 족주하니 족주하니 캐리 인정 족주하니 캐리 인정 여러분들 이거 딜량 못보나? 출퇴근 용사 이혜준 아 여기서 봐야되나? 와 탱크로 3만 1000딜 넣었다? 와 이거는 와 이건 개씨 캐리지 어 3만 1000딜 와 와 이 새끼 야무치게 패했었네 새끼 4연패하고 있다가 이제 2연승 한거네 시바나 판 한번 볼게요 시바나 판 한번 볼게요 이건 버스였네요 이거는 라이너들이 잘 새끼 승률 한번 볼게요 새끼 진짜 사람새끼 아니네 골드사 22점 골드사 13점 골드사 13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구 비가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엔 또 한 번 그런 거로 위래 라이즈야? 이 새끼 또 언제 이렇게 키웠대? 형들 이거 염보속 맞아요? 얘 언제 이렇게 또 키웠어? 4시간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? 이 새끼 루시안 뭐야? 와 염시안 오시네 와 염시안 씨발 KDA 계급형 와 이 새끼 더 바라네 하핰 아하핰 아아악 이 새끼 240시간 절대 안 지킵니다 야 이 새끼야 플래노방종은 두 달 동안 해도 못 올라가 뭔 플래노방종이야 병신 버러지 같은 새끼 지랄하지마 병신아 뭔 플래노방종 3일 컷이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플래노방종을 어떻게 해 음 야 너 근데 자야 되잖아 지금은 사람이 없어 설레 하면 나 잊어야 돼 뜨자 눈 속이고 나는 저 세상 위에 새겨놓은 우리들 이름까지도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냥 묻어놓은 채 아... 아 시봐 아니 아니 아 좀 제발요 아 시발 아 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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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빅빅빅 기억이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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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후 야 돌려 야 똑같이 돌려 야 저격의 너랑 솔랭해서 C바 상대 정글로 만나고 싶으니까 돌려 5초 뒤에 돌린다 그러면 넌 방팔하기 때문에 근데 3초 뒤에 돌리면 된다 5, 4, 3, 2, 1, 돌려 시혈하네 할 거 없으니까 플랫홈 황정 하자 이 병신같은 느낌 MMR 비슷해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냥 MMR 황호 10년 대세 게임이래 병신같은 누군데? 이 병신 EsteDIAN 2개월 말일에 수업 전재되신 근데 이건 그게 3개월 말일에 12.4붙이 좀 할 수 있어도 1.2붙이